TV 덕세븐 유겸 님 입니다 유겸씨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랫동안이에요 샘씨 네 오랜만이네요 점수 주셨네요 뭐야 뭐야 이현씨 오랜만이에요 이현씨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여기로 온 거 그거 오랜만이야 너무너무 오래 봐가지고 저번에 폐복을 갔다 왔어요 저번에 갔다 왔잖아요 네 맞아요 장시간 비행 편안하게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유경씨 잘 갔다 와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매주 일요일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좋아요